개비가 생깁니다. 근데 그 개비가 삼자로 보여요. 삼자가 뭘까? 우리가 이런 말 있죠. 모든 거는 삼박자가 맞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. 여기서 삼이 나와요. 어쨌든 신에서 삼이 왜 삼인지는 안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그냥 삼이면 무지 좋은 거다.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. 전 세계 여러분 반갑습니다. 삼랑삼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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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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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랑. 네 감독님 이번에 우리 용띠분들 많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. 네. 1, 2, 3월 달. 1, 2, 3월 달. 용띠가 작년에는 그냥 내가 봤을 때 편안한 사람은 편안한데 그치 투자 때문에 좀 힘든 사람은 굉장히 힘들었던 거 같아요. 그쵸? 그래서 용띠가 2024년 1월 달에 어떨까? 그냥 그냥 그런대로 자작자작 그런대로 좋을 것도 쉬울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나왔어요. 그리고 돈 없으면 배고프고 살지. 돈 없으면 배고프고 살지. 그러니까 뭐냐면 경기가 어렵다 보니 사업하는 사람들이 쓸 거고 그냥 직장 다니는 사람도 요즘에 힘들어요. 카드값 내기. 그러다 보니 좀 줄여서 먹자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뭐냐면 때려 죽여도 용띠들은 빚내가지고 막 이렇게 안 한다는 뜻이야. 살려벌레 빚내가지고 사는 사람 많잖아요. 저 같은 거는 열받으면 1억 빌려버려요. 나는 성격이. 근데 용띠들은 돈 잘 안 빌려요. 알뜰해 생각보다. 주독해. 궁금하다. 그리고 자기 이름값은 한다. 이렇게 하고 싶어요. 그리고 자 1월달 새해부터는 어떤가 아까 말했지만 그냥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. 나쁜 것도 없고. 나간 삶대로 해도 그런대로 살랑살랑 갈만 합니다. 근데 돈은 넉넉하지가 않아서 내가 좀 없으면 구구 살지 하면서 빚은 안 내고 그냥 아껴 쓰고 산다. 이렇게 나와요. 그리고 자 2월달에는 어떨까요. 2월달. 2월달에는 뭔지 몰라도 뭐가 무너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. 무너진다? 응. 안 좋은 거는? 아니요. 뭐가 무너지냐면 이제 왜 자기 고집이나 자집이나 자기 생활 형편이나 이런 것에 카악 조여서 살았잖아요. 2월달에는 이게 딱 무너지면서 개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. 개비가 뭔지 아세요? 그게 뭔지 아세요? 개비는 돈이에요. 개비. 우리가 성남개비로 한 개비 두 개비 하잖아요. 신현대에서 알려준 게 개비가 돈인데 개비가 생긴다. 근데 나는 내가 어떻게 알았지 신현대에서 알려준 거? 그냥 내린 대로 말해서 그렇지? 그냥 내려서 말하는 건데 내가 그냥 이건 돈이다를 알아요. 그러니까 저 개비. 일반인들은 개비가 뭐지 하잖아요. 그냥 저는 저절로 그냥 알겠었어요. 아 개비가 돈이구나. 하하하하하 개비가 태산같이. 그러니까 어디다 투자한 거 있습니까? 아니면 집을 팔렸는데 안 팔렸습니까? 아니면 뭔가 해서 돈을 좀 생기는 돈. 개비가 생깁니다. 근데 그 개비가 3자로 보여. 3자가 뭘까? 우리가 이런 말 있죠. 모든 거는 3박자가 맞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. 네. 여기서 3이 나와요. 어쨌든 신현대에서 3이 왜 3인지는 안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그냥 3이면 무지 좋은 거다. 아까 태산 갔다. 그렇잖아요. 그러면 이 용띠들이 돈이 갑자기 생기면 그냥 그것만 받아 봐야지. 마누라한테 주나요? 그럼 주나요? 이거 우리 남편을 보는 거야. 하하하하 돈을 주나요? 안 주나요? 어머. 너 끈이 좀 준다네. 나 2월달에 돈 좀 생기겠네. 하하하하하 그래서 눌누리 남보. 눌누리 남보란 말 되게 쉽죠? 그건 알아듣죠? 감독님 절마도 못 알아들어요. 신현말을. 눌누리 남보가 뭐냐면 신난다. 신난다. 재미난다. 재미난다. 즐겁다. 감독님 그것도 모르면 신현말을 다 알아들어야. 신을 받아. 못 알아보냐? 하하하하하 그냥 달아먹지. 하하하하하 그리고 항아리가 요동 찐다. 좋은 것 같아요. 아니요. 좋지도 않아요. 왠 줄 알아요? 어서 또 투자하자. 투자하자. 아 꼬드기는구나. 정신병에 걸린 거야. 투자해. 아니. 23년도에 용띠분들 투자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 많잖아요. 엄청나요. 또 온다고요?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2월달에 돈을 번대잖아. 개비. 태산같이. 근데 벌어서 마누라도 좀 준대. 그러면 마누라도 용지하고 사는 사람 잘 봐. 또 벌었는데 안 줄 수 있으니까 잘 보라고. 2월달에. 그래서 항아리라 집은 옛날에는 할머니한테 항아리에 감춰 놓고 항아리에 넣었어. 우리가 전 봐주는 신라님들은 요새 사람들이 아니에요. 그래서 옛날에 말을 쓰는 거예요. 자꾸 항아리. 항아리에 돈을 다 받았어. 그 항아리 돈이 어디로 갈까 했더니 마누나한테 개비 좀 주고 그냥 난리가 났어. 이리 가자. 저리 가자. 그래서. 근데 중요한 건 투자를 잘하면 괜찮은데 거기서 뽕 따로 갔네. 아니 님도 보고 똥도 뽕 따로 간다고. 아니 뽕 따로 가면 안 돼 여러분. 뽕은 따지 말고 그냥 차라리 투자로 가. 투자했다고 열받아 죽겠는데 뽕 따로 열받아. 그러니까 뽕 따로 가세. 뽕 따로 가세. 옛날에 뉴스 보면 뽕 따는 거 봐봐. 뭐 하는지. 그러니까 큰일 나니까 뽕을 따로 간대. 꼭 있잖아. 돈만 생기면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. 조심해. 이게 이미 다 내가 알려줬으니까. 근데요. 이 사람들이 착하기엔 되게 착해요. 착해가지고 그래도 반듯한 점이 있어요. 그래서 어떤 계획란에서 벗어나지도 않아. 근데 여자는 아닌 거고. 남자 라면 용지들은. 그걸로 살짝 어디 봐도 이뻐. 술 먹으러 간다는 말이야. 뽕을 안 따서 좋겠어. 그리고 3월달에 봅시다. 3월달은 눌를란 문제가 아니라 썰매 타래. 썰매 타. 자가용으로 타 썰매를. 잘 나간다는 거죠? 더 위험한 거지. 위험한 거지 썰매 타면. 차라리 눈썰매를 타면 큰 사고 안 나지만. 장화용으로 썰매 타면 어떻게 해요. 막 이탈 내거나 이러면. 요즘은.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. 검사님도 마찬가지로. 주식 코인 해갖고. 돈 피해도 엄청나. 그러니까 그만해. 3월달에는. 밑으로 떨어져. 그러니까. 청하고 싶으면 한 천만원, 이천만원 하고. 나머지는 엉금으로 좀. 상환을 해 가야 된다니까. 근데 한 번 딱 벌었으니깐. 또 이렇게 많이 볼 줄 알고. 여기다 다 집어넣어버렸는데. 근데 뽕따로 가다가 걸린 거 아니에요? 뽕따로? 가다가 걸린 거 아니에요? 3월달에? 아휴. 뽕따로 가다가 걸리진 않아. 요즘 남자들이 걸리는 놈이 얼마나 있겠어. 그치. 나는 남자 손님만 어차피 안 보니까. 요가든 말든 냅둬. 난 남자 손님만 원래 안 보잖아. 하하하하하하하하